스카웃을 다 죽이고 뭐 가디언에 간다든지 뭐 여러가지 방법은 다만 안죽어줄 뿐 이렇게 나대다가 퀸에 인스네어 맞고 죽지만 않으면 되는데 퀸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어어 인스네어 개발한거 같은데? 일로와 꼭바로와 저 땜 휴 휴 상황에서 왔다 오우 헤헤 헤헤 인스네어 있다 인스네어 있어 ş 조동생님한테 발레시던데 ㅋㅋㅋ 아 당연하죠 프로게이먼데 언제부터 인터넷 방송이 프로게이머랑 비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됐어? 에반데 야 너네도 주군장님한테 처발려요 뭐 본인들은 이기시는 줄? 에반데 12초 자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약 그런 분들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실력이 되면은 저는 대회 나갑니다 돈벌로 AS에다가 상급합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못해서 근데 내가 특군장님이랑 비교할 정도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수준이 좀 많이 올라갔네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인트마스터님 뭐 소닉님 이런 분들이랑 비교했는데 수준이 많이 올라갔네? 수준이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 수준이 오 뭐야 이거 컨트롤 뭐야 이거 실수 뭐야 저 에잇 내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 근데 내가 그런 분들과 비교가 될 것 같아 드러내봤네 미츠네 개좋아 스타방송 보시는 분들 눈이 많이 올라갔어 프로게이머 분들도 없네 프로게이머가 아닌 사람들이 약간 뭔가 비교의 대상이 되다니 감격스럽네요 오오오 됐어 흐흐흐흐흐 이거 계속 이득보고 있는데? 나도 스쿼지 뽑고싶다 돈만 있었으면 스쿼지 뽑는다 휮이 다르르르 성윤 김님 후원 2천원 감사합니다. 聽讀 rede x2 아 그 정도는 안돼요? 이게 아무리 오래 해봐야 2시간 반정도거든요? 그 이상 하는거는 그 이상 아마 안가요 제가 이길겁니다 그 전에 이길거에요 아니면 상대방 지치덕 원하는 바를 말하라 원하는 바를 말하라 원하는 바를 말하라 원하는 바를 말하라 주워 보 pirates 번째로 뭐야? 하하하 아 들어와 호우ạo 어 깜짝이야 어 효과 셔틀 터진줄 소름 돋아잤잖아 와 이거 피했어 으어어View 우 크하하핳하! 그거 오버럿드 그거 홍yo제 내 야야야야 prac 이거 가져ле 끝까지에요 이제부터 시작이라 했어 나는 분명 당신 몹시야 니거 뺏어서 업그레이드 해놓고 우르르 빨라지지 그만이야 여기다 박아 빨리 박아 빨라지지 Hey 뜨뜨뜨뜨뜨뜨르 Crabtra Crabtra 와봐 쯔쯔쯔쯔쯔쯔쯔쯔쯔 뱁 뱁 해봐! 모르겠다 너가 해 아우 얄미워 컴온 컴온 대박 제라하 길탑 같은 생명 길이 정보될 아 이게 안되네 아 수박거 길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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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길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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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忍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엔젤, 코콜라, 키로스, 엔젤이 이어진 것이다. 엔젤 속에다. 존가르프, 이어진 것이다. 아군 전설들이 도전 중입니다. 고르메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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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중 해ぞ어. 도전 중 해. 애인조. 애인조. 저렙주렙주렙주렙주렙주렙주. 요구령을 arm기다른다, 흡수해라지않고 정가야라. 고르메이예요. 고르메이예요. 귀여워 귀여워 어어어 아아 요걸 당하네 아잇 까비 우에이적 루 так efficacy 딱 많이 저같다. 에이 1942 필요하다. 영명을 기라닌다. 하우스 오는 것 같다. 영명을 기라닌다. 그 시간을 기라닌다. 그 시간을 기라닌다. 하우스 카아라닌다. 저 시간을 저것돼요! 정말? 엄청난다 알았죠! 이팔로 발견 여기서 바로 만나요 어? 나는 시비어는 있어봤자 오 이걸 브루들링이 쓴다고 뭐 안내셨 네? 이제 시작이라고 했지 내가 가마형자님 안녕하세요 케마주 괜찮냐? 괜찮다고 하시네요 그 거울입니다 어 너무 쎄 네? 내가 말했지 이제부터라고 이제부터라 했다 적을 모읍니다 이제 적을 수집해서 적으로 게임 이 게임 끝낼거에요 음.. 적을 모을거야 너가 버티면 버틸수록 나는 더더더 압박할거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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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아서 도망갔죠? 뒤로 빼는 순간 상냐면 답 없다는거에요 뒤로 빼는 순간 이 경기는 내가 뭐 할 수 있는게 없네? 라는걸 생각한거죠 흠 흠 당신 거기 있는거 다 알아요 흠 흠 거기 있는거 다한다구요 흠 흠 흠 거기 있는거 다 알아요 흠 흠 흠 흠 흠 흠 미안 나 간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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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공업과 방업 이런거는 적용이 안돼요 그래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게 너야 바로 너야 흠 흠 흠 흠 흠 아 거기에서 왜 있냐 죽여 죽여 가두리 양식 핫 핫 핫 핫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유 브루들릭 쓴다 흠 흠 흠 흠 흠 아 아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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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우 소스로 스쿼지 줄이고 나야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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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이지러울 것 같아 근데 스카우트 언제 다 죽었냐 스카우트를 다시 찍을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은 딱히 다시 찍을 필요 없어 보인다 뭐지? 이 세상에 제일 착한 사람 그게 나 계속 온다 계속 온다 헤헤헤헤 저게끌? 저거 뭐하노지? 저거 뭐예요? 저거 뭐해? 저거 뭐해? 저거 또다니?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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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치명적이야 커세어를 모은다? 아아씨 아니야 아니야 스카우트 아니면은 디바우로한테 괜히 취약해서 에바일 수 있어 이걸로 뺏어오자 계속 에어악 흠숨이 아군 전설이 투자적인 기간 필요합니다 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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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박는 것도 돈 아까울텐데 안 박을걸? 아깐 오버로드한테 박도네 도대 도대 이 세상에 죄이 착한 사람 내눼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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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b prove anted 박아줘 으응 좋아 quality 없애 Argentina 한 번만 더 모으면 되겠다 디팔로 뺏어오면 최곤데 그럼 여기 밀 수 있는데 할루시네이션이요? 개발 안했을 것 같애 이거 쓸데없는거 별로 안좋아했어 나 이렇게 뭐하나 적으로 끝내자 저거 빼서 스커지 빼서 계속 날아다니는거 깐쩍거리게 뺏어버려. 뺏어버려. 이거 시비언 캘려고한다 야 이씨 시비언 캘려고한다 야 스톱스톱 야야야야. 안돼 트롤한테 죽을수록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명 왜.. 도략이.. 하.. 하.. 뭘 뺏어야 돼?! 에너지가 부족하냐? 정돈에.. 원토백.. 정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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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죽.. 에헴.. 12형 캘러고 있어.. 정돈에.. 라바한테 피로사이트요? 가능해요 아 저거.. 2개 했을걸.. 스커즈 없는거 같은데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녀야지.. 스커즈 귀찮거든.. 자원.. 도움도 안.. 게임에 도움도 안 되는거 뽑아야되는데.. 허어어어어어어어어.. 짐 3개 뽑았어.. 안아까워.. 어차피 죽을놈데.. 6시 케어.. 님아.. 가죠.. 깜짝이야.. 씨.. 아 떳떳떳떳떳 아 떳떳떳떳 맑 ㅋ 흫흫흫흫흫흫 야아 스커지 뺏는 것도 압박일거 이제는? 가져봐 아이 스커지 이리와? 호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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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뺏으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원래 제가 마컨을 왜 이렇게 아껴.. 아꼈냐면은 사람이 공격 오는 거를 막는 멜스트롬이 더 중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아꼈던 건데 지금은 상대방이 누가 봐도 돈이 없고 공격을 못하는 상황이야 누가 봐도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공격하면 되죠 어 저런 뭐야 야 이 시들아 어딨어 뭐하냐 친구야 친구야 리버 가져올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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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리버 있는지 깜빡한 줄 아나 본데 리버 있어 형 스케럽 좀 채워진 걸로 가서 놀아주지 알겠어 어 그거 또 리버로 놀아달라고 또 저런거 있네 스케럽빵 깜짝 놀랐죠 어 리버가 있었구나 이랬어 이 세상에 제일 착한 사람 바로 바로 아 으응 다 썼니 스커지 몇 개 남았니 스커지 한 두 개 남았냐 오버리도 안 잡는다는 거 알았으니까 오버리트 뿌리고 도망가고 하아 드리프트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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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아 가자아 오 왜케 빨라 너무 빨라 하하하하 다음후보 풀동 여기다 박아줘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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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니 셔틀이 없습니다 킹들어 킹들어 가져와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렇지 그렇지 가져와 히히히히 그 보이지로우 거놈 거놈 보이지로우 오오 거놈 거놈 보이지로우 어 안돼 안돼 거긴 안돼 이렇게 돌아가야지 요정도면은 좀 쌓였네 그쵸? 다 드론인가요? 이정도면은 이제 우리가 리버로다가 갈 수 있죠 네 레츠고우 저것만 깨면 되거든 성큰 성큰 시야를 밝히기 위해서 요 친구와 요 친구를 데려주세요 일단 요 친구로 인해서 시야가 이제 밝혀질거고요 요 친구로 히용 스키로 요정도만 사용해주면서 어 하하하하하하 으허 scripture 와아아아 뭐야 이씨 일로와 지켜 지켜 야 덤벼라 어 야 너무 쎄 야 리버 도와줘 저그가 저그로 막는다 이거 아이씨 어쩔래 이제 이거 있는데 그것도 히드라네? 고놈 고놈 또 히드라네? 귀여워라 아주 귀여워 레이커은 쩝지 야 내 히드라 죽이주마 너무 쎄 방사모 뭐야 개사기 휴 휴 흠 흠 흠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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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어쩔 이거 돌아서 이렇게 온다고? 온다 와 예상적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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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기야 이걸로 게임일건데? 이걸로 게임건데? 어 미안해 미안해 아 이 굿소니 이끌어졌네 다크있었는데? 오케이 이건 몰랐지? 에이 친구 그만하지 즉당히 하지 후우 하나 밀었다 다음은 여긴가? 가져와 야 얘 도망갔어 마음가게 기다린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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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겼다 뭐야 내가 이겼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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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진작에 끝낼 걸 못 끝내고 하아? 미션 했잖아요? 원래 이긴 거 알고 있었는데 미션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 답답하면은 안 보시는 거 좋지 답답한 거를 굳이 찾아서 보진 않거든요 나가면 됩니다 아 미션이 뭐였냐고요? 말하기 싫어 연태같은 미션이어가지고 말해라 흡수해 꺄 으흡 오븐 도 없 헉 권태영님 후원 천원 감사합니 아유 못돼 아유 그린트TV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싸우지마요 그치 답답하면 안보면 되지 하하하하 비요가 아래 탁탁탁보인데 이리로와이씨 하... 나도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체력이.. 체력이 좀 딸리네? 너무 힘들다 럴커 가라구요? 지금 인구수 막혔어 못하라도 더 생성하십시오 뭐야 왜이렇게 많아아 어어어어 거의 다 다 쓸.. 다 썼을건데 아 더 해야지 더 할건데 목적은 승리니까 어차피 이겨야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어우암아riad 싸움 아끼 회장님 성윤 김님 후원 2천원 감사합니다 이틱 잘생겼다고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상대 컴퓨터야 컴퓨터는 아니에요 야 마컨다크 전략가자 아 뭐야 아자 마컨다크 야 안 나가냐 이제 본인이 본인도 끝이라는 거 알텐데 얼마나 잘 버티나 보자 끝까지 유닛을 하나도 안 뺏기면서 버티는지 볼게요 이틱 고추 3cm 아이쿠 왜 얘기하고 있어 가져와 다 가져와 어디가 제일 여기가 제일 무난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리버 써볼까? 재미없거든요 하나도 재미없어 노잼 노잼 함보노 노잼 핵노잼 세상에 제로 스카웃 여기다 박아주세요 스카웃 하나 남았어요 스카웃 관리를 못해가지고 죽은지도 몰라 안 온다고 스카웃 안 온다고 스카웃 홀트 됐는데 스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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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답답하네 야 보지 말라고 너 차단 개념이 없네 답답한걸 왜 보고 계십니까? 후원 감사합니다 잘렸어요 아이 답답하면 안 보면 돼요 여러분들 그거 아 여러분들 선택이야 이거 내가 이거 답답하면 안 보면 되지 난 이게 최선이었어 이티코츠 삼첸치 아이 그 왜 미친놈아 그걸 왜 그걸 왜 카피했어요 미친놈아 네 왜 업글 안했어요 커세어 업글 안했어 이티코츠 삼센티 지노님 안녕하세요 지노님 안녕하세요 스카웃 아까 있어도 못봤는데 근데 이거는 사례방이 와봤자 의미없는거 알아서 안올 거란 생각을 했던 내가 바울 어 죽었어? 어? 이걸 내가 졌다고 일로와 아이씨 으아하하하 야 도와줘 어떻게 도와주냐 이거 야 너로 도와주자 놓쳤죠? 야 야 뭐 본질에 무슨 공격할만한거 없냐? 일꾼 일꾼? 일꾼? 일꾼 갈까? 이거 다 보여주네 성큰 러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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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덤벼라! 나 성큰 짓는다! 저글린 한 개쯤이야, 이씨. 야, 왜 이렇게 세냐. 성큰, 성큰, 성큰 지어요. 우리들의 성큰을 지어버려요. 여기 밀었고, 이제 여기 슬슬 밀었죠. 40분만에 여기 밀었습니다. 나머지 한 1시간 동안은 이거 밀면 돼. 야, 미네랄 천사야! 여러분들, 미네랄 천사. 오졌다. 역시 ET 천사. 천사 ET. 지금 딱 스쿼아 뽑으면 끝날 것 같은데, 근데? 킨도 없잖아. 스쿼지도 없고. 지금 스카우트 모을까요? 아, 모아봤자 근데 몇 개 못 모으는데. 존이 조금, 조금 더 많았어. 어, 뭐야, 미네랄. 갖다놔. 온리 아카네 뽑으라고. 사람이 히드라 몇 개인지 몰라서. 돈 낭비 낼 수 있어. 아니요, 그냥 스캘업을 지금 리버 말아가지고. 스캘업 채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뭐, 모자클 죽는 거야. 돈은 진짜 아낄 수 있을 만큼 아끼면 돼요. 제가 아까 한 시간 전부터 계속 아꼈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거. 이 티꼬 아이씨. 다 보이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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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여기만 먹었어도 이렇게 안aney다, 그지? 여기나 여기만 먹었어도 이렇게 안갔는데 아 너무 아쉽다 이렇게까지 했을만 했나 부수 안녕 유튜브 켜놓고 족발이랑 만두 먹고 왔다고 이걸 자기 자랑한다고 닫겠구요 컨트롤 삼아 이거 스크럽 쓰자 스크럽도 나을 수지 스크럽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스크럽 있는 것만 쓸게요 돈 아끼고 희망이 있나보지 뭐 희망에 그런걸 봤나보지 내가 아직 이길 수 있다 뭐 이런거 나는 할 수 있어 뭐 이런거 나는 할 수 있어 뭐 이런거 마인재거? 아니 마인재거 마인재거를 왜 마인재거를 왜 왜 왜 치는거야 아니 저거 왜 이렇게 세 여기 다섯개 있다 이거 이파랑 악감 뽑으라구요 혹시 모르잖아 혹시 모르잖아 진짜로 진짜 혹시 모르니까 그냥 아끼는거야 아니요 뽑았어요 뽑았다가 어어 갑자기 막 키드라 튀어나와서 다 죽었네 어떻게 할건데 그 다음부터 또 이 짓 바 이 짓을 반복해야돼 그럴밤엔 아꼈다가 아껴 아껴 쓰지 쓰고만 아싸 에이 미스터 미스터 보이 이... 이거보다 잤는데 아직도 원래 인생이란 그런거 아니겠습니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엌 죽은거 실화냐 저거 어어어씨스킬 없네 도망가죠. 1템플러 가자 4히드라 작전 4히드라 3국작전 가겠습니다 4히드라 1 다카카 2 하이템플러 2작전으로 가겠습니다 5 싸웠다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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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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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아이 저걸림 계속 나와 저 야 이거다 찾았다 씨 너 딱 걸렸어 너 너 일루와 너 일단은 내가 일단 뒤로 갈게 일단 너 딱 걸렸어 진짜 딱 걸렸어 진짜 딱 걸렸어 이거 진짜 딱 걸렸어 이거 진짜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지금 이게 마지막이 이거 째깍째깍씩 이거 쓰는 이 야 얍 얌치기 같은 녀석 너 발견했다 내가 이거 다 찾았어 이거 저걸림 있는거 왜 왔는지 모르지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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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야 없지? 없지? 딱 말해? 너 없잖아 없지? 으헤헤헤 이게 에이티다 없잖아요 니마 뭐 있는 척하고 있어 찌질해 찌질해 와 찌질해 이리와 찌질할 저걸 4개? 어 미안해 어 이거 왜 이렇게 안 야 스톱스톱 이걸 사내 와아 이 친구 이거 컨트롤 좀 할 줄 아는 친군가 아니 뭐야 저걸 뭐 있었는데? 야 까분다 까불 땐 다크지 이거 저거 와 네 에이 으악 나 저희가 또 차 Bishop 너무 baik 작작 꼈따 너무 가보신 전설이 도전중입니다 고고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저걸 어디서 계속 나는거야 어딨어 어딨어 다크 어딨어 다크 두개씩 뽑아왔는데? 일로와 이씨 자린고비 아니냐고 아니 아껴쓰면 나쁠거 없어요 아껴쓰는거에요 원래 아니요 금성보직 어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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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를 위하여 흐흐흐흐 이걸 왜 태워? 너가 내가 태운 것도 아니야 심췄 어쩔 어쩔 가자 스카우트 너의 힘을 보여줘 으아아아아아악 가자아아아 스카우트 있니? 스카우트 뽑을 돈 있어? 대답해 이 시키야 이게 다 카오시다 호로로? 오오오오 제가 말했지만 지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전 안 지쳤기때문에 이겼습니다 난 안 지쳤거든 으아아아아아악 야아아아아악 어디서 나가래 미 perseog 하아아악 하아아악 보힘 호호호호호호호호라브루 요정도 했으면 한 2시간 게임했으면 한 50점 줍니까 이거? 50점 가져와 아이씨 이럴깐 왜 게임하는거야 아이씨 요걸 또 승리를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티스타TV 유튜브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구요 돈드는거 아니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페이스북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돈드는거 아니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시간에서 10점 아아악 아악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